신교수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주 화요일에 결석과 과제 제출 당한 신교수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내 교수님 과제는 다섯 개군요 아뇨 볼만 없어요 다해 올게요 심지어 창작과제가 두 개라구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 암요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 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 교수님이 쓰라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남주의 기관적인 양의 과제를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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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노래 고수님이 쓰라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든네. 다음 주에 이가 저기 향해 과제를 받았음에. 그 숨에. 교수님 죄송합니다. 이런 가사를 썼뒤에. 교수님 죄송합니다. 진짜 진짜. 진짜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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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담고 앉아고. 탐책하며 자고. 가슴인 병은 늘어나기만 하고. 뭘 또 난 얼굴에. 절진 따뜻 속도를. 보장이란 나. 이른 아침 읽으신. 기참해 고등교회. 강의실문에 똑똑똑. 과제 몇 개 왔냐는. 몇 개 외나. 됐어. 자아. 그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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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